자 여기 잠깐만요 아유 감사합니다 박당원 잘 왔습니다 단장님이 뒤에 타야지 니가 뭔데 뒤에 타냐 아니 아니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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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당원 네 여기 저 가 가셔가지고 네 식당 오라 그래요 아니 만원짜리로 하나 주세요 아니 차만 좀 주차 좀 잘 하세요 주차하고 자 그리고 저 여기는 제가 아주 저 아는 지인이에요 어 지금 잘 사는 거 예 저기 농담이 잘했나 봐요 저기 주차하세요 주차하세요 주차는 하세요 예 예 주차하세요 예 예 주차는 하세요 아니 아니 주차한 걸 뭐로 찍느냐 아 나 이 시원해 진짜 집까지 할 정도면 상당히 가까운 지인이네 아 변하지 아 메터야 어 알았어 여기서 대박은 문 딱 열었는데 재석이 형 둘째 살려야겠어 아 진짜 야 그러면 정말 아니 그러면 새로운 여행 중에 필수 여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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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알게 된 주인순이 아니야 형순이라도 될까요? 아 아 데뷔께 아 나 어떻게 만나겠는데 일단 이제 보자 예세용 전시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주차하셨어요? 주차하셨어요? 아 주차 됐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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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쏘옹이 형 쏘옹이 형 덕 쏘옹이 형 아 이 형 알고 있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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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네가 들어오래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야 뭐야 왜 네가 들어오래 나 그랬잖아 아니 무슨 역사 아니 역기를 왜 그걸 듣고 있어 아니 앉아 앉아 야 아 아 이거 매너 없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나와 이리 나와 헥파이어 이리 나와 냉장고에 뭐 있는지 안져봐 앉아봐 야 사과 좀 사과 좀 사과 좀 사과 좀 사과 좀 사과 좀 앉아 아 미치겠네 아 사과 좀 앉아 사과 좀 앉아 미치겠다 수홍이 형은 생각보다 못 사시네요 아 인테리어보다 못 사시네 야 인테리어보다 못 사시네 아 아니 근데 형 인테리어 막 그거 또 화려한 싱글남처럼 막 여기 형이 왜냐면 또 부록에 클럽 하거든 클럽 무작위 다녀 이 형이 아니 나는 이거 집은 우리 아버지 취한 대로 아 그러니까 어쩐지 이게 아 저 박단원 죄송한데 좀 옆으로 좀 놔주세요 왜 아 여기 지금 저 단장이 앉는 자리에요 아 아 그럼 차에 갈 수 있을게요 아 옆에 저기 앉으시고 저기 좀 저기 좀 같이 앉으세요 친구잖아요 같이 앉으세요 아 맞아 둘이 칠공전이죠 아 형은 칠구야 저거 아빠가 아들 됐고 형 아니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둘 다 클럽 오긴 한데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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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일하러 가고 즐기러 가니까 형 형 일로 와보세요 해양 해양